한국인들은 예로부터 흥의 민족이었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놀이나 음악으로 풀어내면서 감정을 표출하고 그 감정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 여전히 한국인들은 흥겨운 노래와 춤을 좋아합니다. 내 한 공연에서도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외국 뮤지션들을 놀래키고 번화가만 나가도 버스킹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친구들과 놀거나 회식 때도 노래방은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민족성을 가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인데요. 스웨덴은 한때 유럽의 약탈자로 불렸던 바이킹의 후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성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웨덴인들이 내성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외향적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웨덴의 이런 문화와 국민성이 평화롭긴 하지만 따분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들이 스웨덴과 정반대로 흥이 넘치는 한국 문화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가 한국의 노래방 문화에 정신을 못 차리고 푹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에 태어난 스웨덴 여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 툼네이더 데니쉬 걸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베를린 영화제 유럽 배우 신인상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등 온갖상을 휩쓸면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할리우드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2021년 시민권 문제 때문에 추방될 위기에 처한 한국인 입양하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푸른 호수의 여주인공으로도 출연했는데요. 연예 언론 더 할리우드 리포터의 인터뷰에 따르면 푸른 호수의 감독 저스틴 전은 그녀가 꼭 이 역할을 맡길 바란다고 편지를 썼었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던 저스틴 전은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단숨에 수락하자 무척 놀랐습니다. 푸른 호수는 유명 감독이 만들거나 그렇다고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대작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이 영화를 수락한 것은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녀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과 관련된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저스틴 전에게 제의를 받아 무척 기뻤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인 입양하가 미국에서 겪는 인종차별에 대해 다룬 뜻깊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영화에 출연 기회를 준 것에 무척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호감을 가지게 된 계기는 신인 시절 참가한 부산국제영화제였는데요. 본래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부산으로 관두고 연기자로 전향한 그녀는 스웨덴의 인기 연속극 안드라 에버닌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연기자로서 시작은 순조로웠으나 그 이후 이상하게도 비칸데르는 오디션을 보는 족족 떨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알리시아 비칸데르는 계속된 좌절에 결국 연기자의 꿈을 포기하고 법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2주 전 기적적으로 영화 퓨어의 주인공 카타리아 역에 캐스팅되면서 비칸데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배우일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당시 비칸데르의 데뷔작 퓨어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순수소녀라는 제목으로 상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겪는 큰 영화제에 걱정이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의 임신 때문에 주연 배우 혼자서만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산에 온 그녀는 자신의 걱정이 부질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유명 배우도 아니며 낯선 이방인에 불과한 신인 연기자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혼자 애기소침해 있던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고 세심하게 챙겨줬을 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도와줬는데요. 일정이 촉박하여 부산밖에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척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인상 깊었던 것으로 맛있는 음식과 노래방을 꼽았습니다. 특히나 그녀는 한국의 노래방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리즈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노래방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비칸데르는 보통의 내성적인 스웨덴인답지 않게 평소 친구들과 활동적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었으며 남편,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향 스웨덴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포르투칼리스본에는 노래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거나 시설의 수준이 별로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비싼 노래방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노래방을 처음 경험했을 때 대단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살던 곳과 달리 번화가만 나가도 노래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자신이 갔던 어떤 노래방보다 훨씬 쾌적하고 시설도 좋아 보였죠. 하지만 비칸데르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노래방에서 한 시간 정도 결제하고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한참 지나도 다들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추가 요금을 낼 줄 알았는데 노래방에서 서비스로 무료 시간을 추가해줬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도 비칸데르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 노래방에서 시간을 덤으로 주는 것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가라오케가 흔한 일본조차도 약속된 시간이 1초라도 지나면 얄짤 없이 추가 요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노래방에 추가 시간을 무료로 주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대다수의 노래방에서는 손님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면 평균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추가 시간이 기본이고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는 서비스 타임을 아낌없이 퍼주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일본인들은 한국 노래방에 갔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4시간에서 5시간도 있어 본 경험이 있다면서 넉넉한 인심에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줘도 아는 노래가 없으면 부르기 어려운데 최근 한국 노래방에서는 외국인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영미권의 노래나 케이팝을 영어로 번역한 곡이 늘어나서 한국 노래를 전혀 몰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 노래방은 돈이 많지 않아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뽑히고 있습니다. 한국 노래방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볍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코잉 노래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일본 외진 칸코쿠에서는 코잉 노래방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 노래방은 보통 시간당 정액제나 특정 시간대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짧게만 이용하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혼자서 가볍게 한두 곡을 부르고 싶어도 최소 30분 이상부터 결제할 수 있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코잉 노래방은 단 한 곡만 결제할 수도 있으며 투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곡수가 입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간주 점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천원에 세 곡에서 다섯 곡 정도를 부를 수 있고 곡 하나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라 가성비도 좋은 편입니다. 웹진 칸코쿠의 필자는 단 한 사람이 가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코잉 노래방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척 획기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국 노래방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리안 스타일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은 고향에 돌아가서도 예전에 한국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즐겼던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종종 이 도시에 한국 스타일의 노래방이나 한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죠. 이런 추세 때문인지 최근에는 지역 검색 서비스 사이트에서 업종의 한국 노래방을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국의 다국적 기업 ELF는 내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한국 노래방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평점과 리뷰는 물론이고 각종 편의시설 유무와 주의사항 그리고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업주가 직접 대답해주기 때문에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노래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코로나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노래방들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으니 한국인은 물론이고 해외여행자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노래방 문화의 호황기가 다시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